56개 50개 왜 이렇게 안 쌓이지? 이거 살까요 그냥? 3개 사면 되겠는데 3개 사자 그럼 살래 살래 좋아요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와 2,000개 와 2,000개 만들기 너무 쉽다 자 홀교 성령 세트 프레스티지 에디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화급 스킨 얻기 너무 쉽다 돈만 쓰면 그냥 한정판 스킨을 주네 너무 좋습니다 세트 한번 해볼까요? 그전에 3개 한번 까볼까요? 오 깜짝아 전설급 나왔구요 코구멍 필요없구요 섞어봅시다 자 일단 세트 프레스티지 샀으니까 써보겠습니다 세트 서포트는 또 안 해봤네 세트 서포트는 또 안 해봤네 어 보톡하냐 너네끼리? 좋겠다 나도 껴줘 오 깜짝아 헤헤헤 나 껴준다는 줄 알았네 그래 뭐 배나지? 월가 배나 합시다 세트 좋대 약간 세트 인식이 좀 좋아졌어 약간 탱 서포트 시기도 하면서 이니쉬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? 세트랑 불추 딱 크지 않아요? 크지 않을까? 아 뭐야 우리 원딜이 야스오였어?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우리 원딜 왜이래 원거리 딜러가 아니잖아 일단 오 뭐야 우리 바텀 트루다마겟 프레스티지네 오 뭐야 바텀 프레스티지듀 오오 와 이건 이거는 진짜 후부인 나도 안산CP 스킨인데 세트 핸드个 jack 어 나 복근이 몇게야 이거? EA 팩인데 오 오 나 복근이 몇개야 이거? 오 좀 깜지가 나는데 아 용미션 틀려야 되잖아 바람이여 오오 오 다행이다 잔탑 에헤 해비 핫 2 핫 2 호! 하! 호! 하! 호! 하! 오 좋다. 오 멋져 멋져. 아 노리 씨야? 오케이. 미션을 취소해! 그럼 우리 여기로 가자. 뭐야 천연 털렸잖아요! 왜 취소해! 우리 여기서 먼저 그거 하자. 오! 오 깜짝아! 오 맞았네. 오케이. 오 야 썸 끌려갈 뻔했어. 왜 수호야 괜찮냐? 와 너 야 썸 끌려갈 뻔했네. 깜짝 공중에 뜬 판정에 걸려? 오 딩고 왜 레드냐? 딩고 레드 있어. 그러니까 우리 이거 2렙 찍고 싸워야 돼. 싸울 거면. 2렙 찍고 2렙 찍고. 2렙 찍고 싸우자. 오오오. 아 아깝다. 오아 큰일 났다! 야 나 어떡해. 야 망했잖아. 야 너 불리 안쓰고 얇게 놓을걸. 뭐해. 뭐해 뭐해 너가 싸우자매. 너 싸우자매 나쁜 놈아. 오 뭐야. 오케이 대세비어 난 한 번 해줘. 뭐해. 정화를 박아야 싸우지. 야 정화를 박아야 싸운다고? 뭔 상관이야 그게. 진작 잡는 거. 잘한다. 정화를 안 박네. 정화 박았어도 못 잡았어. 오케이. 미안하라고? 싫어. 미. 미. 너가 먼저 잘못했잖아. 아 이거 안줘? 오케이 가보자. 오! 진짜 정화 박았다. 악쌰. 내가 먹으려 그랬는데 까비. 일단 때려. 주먹으로 열심히. 똑같애. 근데 나 근데 Q를 왜 안찍었냐. 아싸 나이스. 이번에 정화 박았다. 이걸 위해 아껴놨다고 하자. 이걸 위해 정화를 아겼지. 인정? 야 키키. 아 뭐야 이거 아 나 저거 쓰려고 했는데 혼자 나와네 여기서 응원을 해줬어 야스오가 개 잘하네 아까 야스오한테 반박하지 말 걸 그랬다 야스오 잘하네요 오 여기 있다 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오? 야아아아아아앗 따아! 후이하! 그왓! 그왓! 또! 따! 번치! 이건 어떡하냐? 내가 막아줌x2 내가 막아줌x3 야 야 쏘x4 야 쏘 뭐해 이쪽으로 좀 와! 아 얘는 슈트가 언제까지 그거 되냐? 지독이 되냐? 오 오케이 나이스! 어 뭐야 야소 아니었네 야소인줄 알았네 야소인줄 알았네 호사일이 비슷해가지고 어 뭐야 나 오 쉬쉬쉬쉬쉬 오케이 잡아보자! 핫! 땋다! 오 큰일 났다! 어 부츠가 나 살려줬어 헤헤 고마워 어 뭐야 야소가 이거 써줬네 다리 하하! 하하, 저만 바꿔 W! 나 좀 아파 근데 야 임마 오 처형이야 처형 나쁘지 않아? 처형 개이득이야 오 좋아 야소가 들어가면 verf bal jätte 모아 기절 넣고 따따 오 나이스 하고 아이고 저런 빠빠 오케이 좋아좋아 집가라고? 왜왜왜 이거 아까운데 아 이거 구하기 아깝다 아 라인때문에 먹으면 안되는구나 맛있겠다 어? 불치 어떻게 해볼까? 나나나나나 오공점이 이제 생김 야아 어이구 어떡하냐 하아 땡겨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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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끄어 저기 붙여놨는데 잡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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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이것도 잡아줘 와아였어 개잘한다 저것도 잡아줘 나 옷이 생길거 같애 너 그거 생겼잖아 아쉴드 와아아아 미쳤다 우와아 이것도 에어본 띄운다 오 이것도 따나 설마? 저거만 안맞으면 돼 저거 처형만 안맞으면 우와 미쳤다 개잘한다 럼블도 따나? 딸거 같은데 궁이 이상하게 깔려가지고 우와아 우와 잘한다 이팀 개잘하네 나 타공산근데 아직도 못채운거 실화냐? 11분인데 150만 채웠어 와 여쏘 짱잘하네 프레스티지를 산 이유가 있군요 상대팀이 왜 저렇게 하지? 상대팀이 이상하게 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와아 걔도 궁 이상하게 쓰잖아 어 또 잡겠는데 너무 잘해 야 넌 프레스티지 산 그게 있다 그래 저런 애들이 프레스티지 사야지 들어갈까? 준비됐어 야? 야 준비됐냐고 아 나 준비 안됐어 아 안돼 우리 쏘우 괴롭히지마 오오 아까비 쏘우가 해주나? 우와 뭐야? 야 쏘우 개잘한다 야 쏘우가 잘해서 뭔가 나까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야 나 아직 도대체 건 못 채웠네 이런 15분인데 와 야 쏘우가 다 터뜨린다 오오 막은거 보소 오오 저것도 막아져? 우와 야 미쳤다 와 진짜 이럴때마다 야 쏘우 너무 사기채미야 우와 피치하는거 봐 우와 미쳤다 와 개잘하네 나 왔어 얘들아 나 왔어 저거 발라진거 봐 오 상대 쏘림쳤다 이야하 하하 와 재밌다 야 쏘우 개잘하네 이거는 야 쏘우 줘야지 어 근데 윌로스 진짜 못생겼다 책? 뭐야 책 책 책인줄 알았어 아 웃겨 아 재밌다 야 쏘우 잘한다 아 진짜 나왔네 나 S마이너스야 와 나 진짜 아 하나도 없는데 와 딜량 봐 와 미쳤다 야 쏘우 와 여기는 2000이야 딜량이 와 여 쏘우가 진짜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? 신기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오늘 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